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펜슬의 구체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선 펜슬을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타나겠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페이지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펜슬은 하나의 파일 안에 여러 개의 페이지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 페이지는 이 탭을 통해서 붙여야 됩니다. 여기 타이틀이 없는 페이지라고 적혀있죠? 여기서 더블클릭을 해보면 이 페이지 타이틀을 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을까요? 그리고 페이지 사이즈를 여러분이 템플릿에 따라서 지정할 수도 있고 직접 픽셀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할 수 있고요.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만약 이 페이지의 크기를 바꾸고 싶다. 그럼 더블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페이지 사이즈를 변경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고 싶으면 이 옆에 보시면 뉴 페이지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Create New Page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웹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웹이 모바일 옆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의 파일 안에 하나의 파일을 프로젝트로 잡고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탭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다음에 이 웹에다가 오른쪽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Duplicate를 시킬 수도 있고 Move Left, Delete를 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웹이라고 하는 게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탭의 순서를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 이 펜슬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역시 위젯들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들고자 하는 것에 가장 근접한 모델을 만드는 것일 텐데요? 여기 위젯 추가를 먼저 알려드리면 여기 보면 위젯들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종류 중에 자신이 필요한 것,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 위젯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즐겨 쓰는 것은 이 스케치 위젯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사람이 직접 손으로 그린 것 같이 뭔가 좀 감성적인 느낌이 나게 해주는 그런 위젯입니다. 그럼 이 위젯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Multiple Combo Box라고 하네요? 이게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하면 콤보 박스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만약에 뒤에다가 윈도우를 갖다 놓고 싶다면 이렇게 윈도우를 하고 이렇게 키우면 되죠. 그런데 윈도우가 이걸 덮어버렸죠?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정렬입니다. 정렬할 때는 여기 위에 보시면 Alignment라고 적혀있죠? 아, 이게 아니죠? 정렬이 있고 하나는 이 Depth를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Depth는 깊이인데요? 여기는 Window Title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뒤쪽에 있어야지만 나머지 다른 구성요소들이 앞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구성요소를 화면에다가 탁 갖다 놓으면 걔는 가장 최근에 추가된 놈은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상에서 다른 것들을 다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얘를 뒤로 빼냐면 여기 있는 위젯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클릭을 누릅니다. 오른쪽이에요. 그럼 이렇게 Context 메뉴가 나오죠? 그 중에서 Arrangement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여기다 마우스 올려놓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그리고 Send to Back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면 지금 선택한 저 오브젝트, 저 위젯이 가장 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Backward으로 하게 되면 한 단계 뒤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Back을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그 전에 추가했던 위젯들의 뒤로 저 Window Title이라고 하는 위젯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렬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타이틀, Window Title이라고 적혀있는 이런 문구들 있잖아요. 문구를 수정하고 싶을 때는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저기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웹 대화 상자라고 하고 엔터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웹 대화 상자라고 뜨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컨보박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컨보박스라고 적어주면 이렇게 컨보박스라는 텍스트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행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입력하다 보면 엔터를 치면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행을 입력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메모장에다가 작성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행을 구분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엔터치면 나와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 수업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정리를 좀 알아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위젯과 이 위젯이 지금 위치가 높이가 다르죠? 이 두 개를 맞춰줄 때는 자, 이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선택할 때는 자, 컨트롤을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얼라인먼트를 선택하면 자, 이렇게 생긴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 이거는 뭐냐면 수평 간격을 동일하게 하는 건데 이건 좀 이따 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얼라인 탑이니까 이 각각의 위젯의 위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겁니다. 즉, 위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는 것이 올라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얼라인을 해주게 되면 얼라인 버튼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다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 OK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버튼들이 자, 그리고 이 펜슬이 좀 버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버그가 이거 드래그했을 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자, 더블 클릭을 하고 다시 드래그해 보시면 여기 있는 이 화면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드래그해 보면 됩니다. 근데 잘 안되네요. 자, 됐네요. 여러 차례 시도해야지 될 때가 있어요. 아주 그런 부분들은 이 펜슬이라는 도구가 개선해야 될 점이겠죠? 자, 그러면 저는 카피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수직 간격이 다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각각의 이 위젯들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한 다음에 얼라인해서 자, Make Same Vertical Space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를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수직 간격이 일정해지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세 개를 선택하고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거 이거는 수평 간격을 일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수평 간격이 일정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수평 간격이 일정해졌는데 서로의 높이가 다르죠?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에 있는 Alline Top이라는 걸 이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예, 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루핑 기능이 있어요. 자, 그루핑은 뭐냐면 자, 이렇게 웹 대화 상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전체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선택된 것들이 녹색으로 표시가 되죠?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그룹을 선택하면 여기 있는 웹 대화 상자 그리고 라디오 박스 라디오 버튼 컴보박스와 같은 것들이 하나의 구성 요소가 돼서 여러분이 이걸 선택하면 이것들을 한꺼번에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룹 상태를 해제할 때는 자, 오른쪽 클릭을 해서 언 그룹이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룹이 해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화면에다가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이 삼각형을 만약에 회전시키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걸 클릭하면 자, 클릭하면 첫 번째 클릭에서는 이 각각의 그 꼭지점즈에 이렇게 사각형 파란색 박스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면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클릭을 하면 원으로 바뀝니다. 자, 그 상태에서는 이 도형을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회전과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면 저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의 순서와 몇 번 클릭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도형을 제어하는 방법들이 달라지니까요. 그 점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위젯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수정사항은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제 밑에 보시면 Properties라고 있죠? 저걸 선택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컬러를 지정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변경이 되죠. 그 다음에 콤보박스를 선택해요. 그리고 콤보박스에서 다시 이렇게 붉은색을 선택하고 어플라이를 하면 콤보박스의 컬러가 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Properties라고 하는 이 창은 이 윈도우는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동적으로 바뀌는 바뀌는 뭐 좀 일반적이지 않지만 편리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창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보도를 지정을 하고 어... 예를 들면 보도의 두께를 이렇게 하면 두꺼워지죠. 그리고 보도의 컬러를 흰색으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보도가 흰색으로 바뀌었죠? 그럼 뭐 텍스트를 변경한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텍스트의 어떤 정렬 상태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Properties라고 하는 것입니다.